가정부 박복려입니다. 아, 예. 군부대로 하겠습니다. 시키는 건 정말 뭐든지 해줘요? 엄마가 보고 싶어요. 완전 사이코야, 사이코! 회사에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까발려주세요. 모든 걸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. 왜 죽은 거예요? 이 모든 가족은? 제가 죽였습니다. 남편과 아들을 뺏어버려. 그 여자한테서 웃음을 빼고. 우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라가봐. 너네. 너네. 우리 식구들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? 두렵습니다.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